춘조 길에서 가면 추수에 마녀하자고 인생의 위선하건 가부를 하녀차는 이라나 무함이 타분 인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봄에 하늘에 그 곡식 서숙 씨앗을 심어놓으면 추수에 가을에 가가지고 마녀자 한다 마날의 종자를 거두어드린다 봄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어드릴 곡석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냐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딱히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인생의 위선하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선과 악은 가부를 하녀차 한다 그래서 가부를 이와 같이 둘러받는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봄에 하늘에 그 곡식 서숙 씨를 심어놓으면 가을에 마날의 종자를 거두어드리듯이 하나의 아그 씨앗을 심어놓으면 망가지어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고 하늘에 서너 씨앗을 심어놓으면 한량없는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현재 없는 과거도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연속은 현재이고 현재의 연속은 미래에요 시간은 영원하거든 그 인간들이 태양의 공자전에 따라가지고 태양과 지구의 공자전에 따라가지고 지구는 둥글게 생겼거든 그 태양의 빛이 지구 단면에 바로 빛이 오를 때를 낮이라 그래고 이 지구 단면에 가려져가지고 빛을 보지 못할 때는 밤이라 그래요 그래 지구 전체로 두고 말할 것 같으면은요 밤을 밤이라 그래도 지구 반쪽밖에 못 일이고 낮을 낮이라 그래도 지구 반쪽밖에 못 일려요 왜? 우리가 밤일 때는 반대편엔 낮이고 우리가 낮일 때는 반대편엔 밤이야 그리고 또 전체를 두고 말하면 밤은 그대로 밤이고 낮은 그대로 또 낮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는 시간은 영원하지만은 이 이제 태양과 지구의 공자전에 있어 일어나는 걸 낮과 밤으로 갈라가지고 또 1년 한 달은 30일 그와 이제 또 달이 한 바퀴에 이제 도는 것을 그 29일 내지 30일이고 또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365일이면 1년이다 그래요 그러나 시간으로 두고 볼 것 같으면은요 금년이 속에 작년도 있고 내연도 있어요 금년만 지내고 나면은 금년은 내연에 작년이고 또 금년은 작년의 내연이야 그와 같이 금생 속에 삼생이 다 있다는 거야 금생은 전생의 내생인과 동시에 수만 분 들으시고 모르시면 그게 또 내생이야 내생의 전생이 되고 또 금생은 또 그대로 금생이야 이와 같이 과거도 그래 했고 금생도 그래 하고 내생도 그래 하니까 9세가 10세여 10세가 이제 참 한량 없는 세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연속은 금생이고 금생의 연속은 내생인데 금생이 왜 소중하나 그러면은 금생 없는 전생도 없고 금생 없는 내생도 없지만은 또 금생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인생 자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받는다이면은 행복한 사람은 준 자에게 감사해야 되고 불행한 사람은 준 자에게 원망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의 내 인생은 어느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지어와 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욕지 전생자인데는 내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뚱어리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이 전생이야 전생에 어질고 선한 자였던가 악하고 못된 자였던가를 알고자 할 텐데는 금생 수자시요 금생에 내가 받는 것이 곧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이야 그래 오늘은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 용기 가지고 실천해 가지고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금생에 이렇게 살다가 수만 분 들으시고 못 하시면 내 생인데 내 생에 좋은 세상 잘 가 가지고 잘 태어나 가지고 행복할 란가 나쁜 세상에 가 가지고 못 태어나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란가를 알고자 할 텐데는 금생 작자시야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이 내 생에 만들어지고 있는 가정이야 그래서 한 생각이 얼마나 소중하냐 한 생각 속에 생사도 있고 시비도 있고 선악도 있고 다 존재해요 그 한 생각으로부터 윤회전생이 생기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금생에 한 생각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은 제일 첫째는 선악의 원인이 돼요 착한 한 생각은 선의 원인이요 못된 한 생각은 악의 원인이요 이걸 끝으로 보면 제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 가지고 행동연구에서 실천을 하면 그러면 전부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라 그러면은 나쁜 엄마 업이 아니고 좋은 업도 업이야 그 착한 생각은 선의 원인이요 못된 생각은 악의 원인이요 이걸 끝으로 보면 선악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행동연구 착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 가지고 행동연구에서 실천하면 이건 선업이고 못된 생각을 이제 참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 행동하면 이게 악업이 돼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지어 놓은 업에 대한 결과 가보는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모해요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고 한없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한 번 지어 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고 2년 해우시에는 시절 2년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 내가 지었고 저지러 놓은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켜 놓은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의 행동연구에서 실천해 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럼 생각도 내가 일으키고 일으킨 생각과 틀리기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짓고 이미 벌써 결정 지으면 육체적으로 행동연구에서 실천하면 이게 다 업이 돼요 그 업의 결과 가보는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요 또 이런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요새 악하고 못된 사람 더 잘 살고 선하고 착한 사람 더 못 살던데요 여러분도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럼 그건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어놓은 업을 우리 그 가보를 돌려받는데 크게는 세 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그 세 단계가 뭐냐 금생에 지어 가지고 그 결과 가보를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수년보라 그래요 수년보 못된 생각 이렇게 가지고 그거를 거트리지 마하고 행동연구해 가지고 실천해가 죄를 지어놨으면 그 가보로 저 형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수인의 몸이 되어가 진역 살고 있는 죄수들 그 전생제 아니잖아요 금생에 못된 생각 한 번 잘못 일으킨 것을 거트리시면 됐긴데 거트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탕주의로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연구 가지고 실천해가 죄를 지어놨기 때문에 죄의 가보를 받느라고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요걸 수년보라고 하고 금생에 지어 가지고 내생에 받는 것을 순생보라고 하고 또 금생에 지어 가지고 저 후생까지 지나가는 업을 순후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현 순생 순후보로 다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데도 뭐인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자랑 풀리나간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선업인데 아직 짓고 있는 서른 업이요 농사도 미리 지어놓은 농사 맛이 있기나 없기나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농사 곡식이 맛없는 거라고 짓고 있는 거 아직 짓고 있는 서른 곡식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래 쟤도 악한 사람이 뭐가 이리 술술 잘 풀리나가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 업이고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의 악업 선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또 우리가 인생을 보이면 잘 사던 사람도 어느 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아껴 썼으면 복은 다 하진 않을 긴데 복이 다 하진 않을 긴데 금생에는 복을 짓지 않냐고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과 순후의 복을 야곰 야곰 복수용 해가지고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에 들통이나 뿌리니까 더 받을 복 없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또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터 인간 일이 술술 잘 풀리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업진하니까 복락이 와요 그와 같이 내가 지어가지고 다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전생에 지어오는 업 때문에 그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로 부모로 인연하여 임원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도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놓은 업이 수송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간으로 태어났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이 육체 이 지구에도 얼마나 이 조그마한 지구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하나 개체 말고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지구를 무대를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그 감사를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놓은 내 업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내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되고 사람으로는 태어났지만은 일이 어렵게 힘들게 자랑 불리나간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렵고 힘들도록 살 만큼 업을 또 지어왔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 이것은 전생에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그 생각의 그림자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서 실천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러면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창조해 가지고 만들어 온 내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원망할 것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이치를 바로 알고 나면은요 미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어요 오늘의 내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그것도 내한테 감사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한테 원망해야 되죠 누구 원망할까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 그래서 창조해 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창조해 가지고 지어온 내 업에 의해서 부기빙천과 희베락이 좌우돼요 또 금생은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알고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임무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올게 삶으로써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 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생의 연속에 내가 지어놓은 업의 현실 결과는 금생에 나타나고 금생에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이나 하는 행동은 전부 미래가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다 우리가 다 만들어 온 거고 우리가 다 지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안 하며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권상로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지금은 문경시이지만 옛날에 문경군 삼북면 석봉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세계 훌륭한 광사가 되기로 원을 했어요 옛날에 문경 김용사의 옛날에 30본사 가운데 하나인 31본사 가운데 하나가 문경 김용사야 요거 주우면 이제 본말사가 밖에 있어요 옛날에는 김용사가 본사고 직기사가 말사였는데 8위로 해방이 되고 정하 이후에 다시 이제 본산제도를 할 적에 교통상 편리하니까 그래 경상도만 하더라도 본말사가 바뀐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김용사하고 기림사하고 옛날에는 기림사가 본사고 불국사가 말사였고 또 김용사가 본사고 직기사가 말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본말이 바뀌기가 있어요 그래 직기사가 본사일 적에 많은 대중도 살고 또 학인들도 많이 살고 그때는 이제 8위로 해방이 되면서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가 토지계획을 하기 이전에는요 문경 그 주위에 일 때는 김용사 땅을 발제하냐고 어디라도 이제 참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 도로가 생기거든 새로 만드는 큰 도로라고 그걸 신장로라 그래요 새신자 지을작자 길로자 신장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가 생기요 그래가 이제 버스가 부산서부터 출발하면 부산서 나가는 차는 어디로 빠져나가든 간에 통도 땅을 안 밟고는 부산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앞자리에 항상 한 자리는 비어 놓고 다니는데 그게 누구 자리냐 하면 통도사 스님들 자리였다는 거예요 통도 땅을 그랬는데 8위로 해방이 되고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이면서 토지계획을 하면서 전부 소작자들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땅이 많은 절이 부자거든 그래서 절을 천석하던 절이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데 절 농사 한 마지게 지어가지고 쌀 한 말 두 말 더 안 줍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천석 뭐 이천석 하는 절들은 토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거기 전부 옛날에 위토잡으로 들어왔는데 의성공사만 하더라도 1년 365일 위토잡이를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절에서 제사 못이 달라고 땅 사다 이어주고 그래가 절에서 제사 지내기 365일 제사 지내는 목탁소리가 안 끊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토지계획을 전부 다 뺏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토지들이 많이 없고 그래 그럼 김용사도 엄청 토지가 많고 대중이 많고 많이 살았어요 그 가운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일찍에 조실부모를 하고 글도 배우질 못하고 참 늦게 자라가지고는 이 집 저 집 땡기면서 고공사례로 생활을 하다가 30대 쯤 됐을 적에 장가도 못 가고 요즘은 뭐 30살 쯤 내가 장가가 그러면 그 얼른 어디 장가 보내가 뭐 위에 살아라고는 그렇지만 옛날엔 그때 쯤 되면 노총각이야 응? 그리고 또 부모가 없으니까 주선해 줄 때도 없고 그래서 맨날 이제 나무집으로 댕기면 고공사라고 그러다가 어딜 왔느냐 그러면 김용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김용사 이제 부목 생활을 하는데 조실 선생님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어질고 착해요 무식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이제 늦게 사회에서 장가 가가지고 장가 가지도 못하겠지만 왜 누가 죽매 서는 사람도 없고 주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요즘 매로 말해라 뭐 처녀들이 맘대로 말해라 출입을 하면서 남자들 만나가 연애도 할 수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니 그래 살아봐도 별 도리가 없고 세상에 나가봐도 별 배족한 수가 없겠으니까 머리 깎고 오면 스님이나 되어라 이랬거든 그래서 늦게 스님은 되었지만 무식하니까 또 경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불이나 하고 내생이나 계약하고 열심히 살아라고 그래서 이제 김용사 명부전 발대주고 그 옆에 이제 노전이 명부전 노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거처를 주면 여기서 이제 열심히 연불을 하고 살아라고 그래 했는데 그 스님 법명이 찬스님이야 위에는 무슨 찬인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끝에 짜만 잘 불러가지고 뭐 이제 무슨 수자 무슨 스님 뭐 그래 말해요 근데 이 찬스님이야 찬스님은 거기서 명부전 노전에서 명부전에 들어가가지고 필같이 엄불만 하는 거야 하는데 큰 절에 가보면 큰방 강당에서 젊은 스님들이 경전을 줄줄 외우는 게 너무너무 부럽고 한스러운 거야 응 그래서 원을 세우기로 나도 내 생에 양갓집 아들로 세워놔가지고 일찍이 글공부를 해가지고 동진출가를 했으러 부채님의 소리는 8만 4천 경제를 무불통지로 맥힌 데 없이 저렇게 하면 잘 잘 이루는 그런 스님이 되기를 원을 하고 연불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출가한 늦게게 무식한 노장이라고 아무도 대접도 안 해주고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머리가가 죽 만들어준 조실 스님뿐이야 그래도 그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명부전에서 연불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나가 한 이제 6, 70이 넘었어요 넘는 어느 날이야 어느 날인데 그 스님이 모욕죄 얘기를 하고 옷을 탁 정중히 갈아입고 각방의 뒷방 노장님들한테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려 스님네 무식한 나를 대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참 그 대중으로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스님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겠으니까 6년 후에 다시 올 재미니까 그때 다시 와가서 스님들을 모시고 살길 재미니까 그때까지 편안히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 인사를 하고 댕겨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 안 믿었어요 무식한 노장 나이까지 드니까 망령까지 해가지고 헛소리까지 짓거리는가 아무도 안 들은 거라 그러나 연불정지도 열심히 하며 자기 갈날 다 알고 그 해가 열려가지고 오늘 이제 당신 명이 다 된 거라고 저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것 같다 싶어 그 조실 스님이 그날 저녁에 주무시질 않았어요 안 하고 떡 앉아서 이제 참 음 정중에서 가는 게 있다면 밤이 한 열두 시쯤 가까이 돼 자시가 되니까 이 스님이 나오디 만에 그 옷을 딱 이제 가사장 삼수하고 나오디 산문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 전 오장에 어디로 가는 걸 딱 가보니까 저 사하촌 석봉이로 가디 어는 집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싶어고 이제 그 뭐 딴색 그 스님만 알았지 딴 사람들은 아무도 뭐 모른데요 그래 아침에 자고 나이께로 모욕 제기하고 가사장 삼 딱 수하고 그 이제 참 음 명부전 노전에서 단신 정자고 스님이 돌아가셨거든 그날 저녁에 이제 권상로 박사 아버지 어머니야 그 아버지는 안동거시고 어머님은 단양 우시야 우시인데 그 우시 부인이 아직 새색시야 새색시인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평생에 옛날에 사대부 양반집 맨울레는 문박 출입을 잘 안 하니까 그 바로 사하촌 가까운 데 살아도 김용사가 있다 크는 것도 모르는데 꿈이 어디 김용사 제례를 갔는데 그래서 어떤 스님이 가사장삼을 딱 수하고 거기서부터 그 저 당신 집 끝이 거리 오는 모습을 꿈을 끈 거야 그러디 당신네 집에 오니 만에 숙세에 인연이 있어서 부인어리지 해가 이 몸을 바꾸려고 왔으니까 거절치 말고 받아달라고 고마! 이거 참 당신 뜻사건 상관없는데 당신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꿈을 끈 거야 깨구나 이 꿈이야 그래 옆에 자는 신랑을 깨왔다는 거야 여보 사실은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이래이래 한 꿈을 꿨으니까 꿈 뜨거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우리도 이제 태기가 있을란 모양인데 그래 아마 금용사의 어떤 스님이 그 참 우리집의 아들로 태어날란갑다 그런 훌륭한 스님이 우리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면 그렇게 맞이해가 되겠느냐 그래 부부누부가 나가가지고 물을 뒤펌고 모욕 제기하고 그래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날이 샜는데 그래 이제 그 꿈이야기를 아들이 아버지한테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이제 참 김용사를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마크를 타고 앞을 서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사인교 가마를 타고 그 사인교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네 사람이 미는 가마를 사인교라 그래고 두 사람이 있는 가마는 이인교야 그 보통 사람들은 두 사람이 미는 작은 가마를 타지만 양반집 며느리를 내는 네 사람이 미는 사인교를 타는 거야 그래 타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고 시아버지는 앞을 서고 며느리는 뒤를 따라가는데 딱 보니까 어제 저녁에 봤던 그 길이면 분명히 똑같은 거야 그래 절에 도착하고 이제 구부가 도착을 하니까 절이 시끌벗겅 야단이들이에요 그래 오늘 이 절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그러게 어제 저녁에 이 절에서 하던 노장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내일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장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쁘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 자리에 제일 어른 스님이 누구시냐고 그래 조실 스님 계신 방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의 아내안으로 따라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큰 스님 뵙기를 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어째서 이래 오시는 건 물을게 그래 어제 저녁에 그 이제 참 꿈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 자네도 내가 오늘은 누구라도 찾아올란가를 기다리고 내가 우리 절에 노장님이 집에 가가지고 수태를 하는 걸 관회가 복구했었는데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스님을 좀 뵐 수가 없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조실 스님만 앞을 서고 그래 이제 이 구부관에 같이 이제 스님을 따라가니까 그래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염도 안 하고 그 이제 관 속에 안 모시나 입관을 안 해 놔 놓으니까 병풍을 쳐는데 병풍을 여니까 호분이불 같은 걸 덮으셔야 하는데 그걸 턱 드시니까 어제 저녁에 꾸멍 보던 그 스님이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는 거요 자 그러면 그 달부터 퇴기가 있어가지고 열 달 만에 몸을 푸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조실 스님은 우리 절에 찬 스님이 그 안동거시 집에 가 태어났으면 그 이게 수태가 되었으면 태어날 때 쯤 됐는데 그 참 우리노래 노장이 그가 태어나가지고 몸을 바꿔 오면은 그 참 우리 절에 스님을 다시 낳아주느라고 수거래시 몸조래를 안 해야 되겠나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원주 스님을 시켜가지고 저 그 점촌 음내에 나가가지고 그 대장강 미역을 한 올 사고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또 그 이제 접쳐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 그걸 이제 저걸 묶어가지고 그 집에 몸풀기 전에 갖다 주고 몸풀만 몸조리 하라고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 이제 노는데 그 애 또 그 집에서는 그날 밤에 이제 몸을 푸는 거야 단양우시 부인이 몸을 풀어서 있기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놨는데 그럼 이제 스님이 수태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그 어른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지어야 안 되겠나 집어가 그 애기 아버지는 이름지로 절로 가고 스님은 큰 스님께서는 그 애기 낳아주신 어머님 이제 몸조리 하라고 대장강 미역을 가지고 주장자 끝에 달아가지고 두 어깨에 둘러미고 가다가 일주문 밖에서 떡 만났다는 거야 아이고 스님 일어나치면 어디 가십니까 내가 집에 찾아가는 길였고 어째 갑니까 이후에 미역 안 보이느냐 그래 집에 부인이 몸풀을 때가 됐다 싶어가 몸조리하고 가지고 가는 길이다 근데 당신은 일어나치면 어디 가노 그게 난 김용사가 있는 길입니다 김용사 뭐 하러 가느냐 그 어째는게 아들을 낳았는데 꿈을 스님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스님한테 가 애기 이름을 지는다고 그래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 이름을 지지 하고는 우리 절에 찬스님이 당신네 꿈에 보이고 거기가 수태가 되고 얻은 아들이니까 몽찬이라고 해라 꿈에 찬스님을 보고 수태를 얻은 아들이니까 찬스님이란 찬자 길일 찬자 찬자하고 꿈 몽자가 몽찬이라고 해라 그래 거기서 미역 전해주고 이름 하나 받고 헤어졌다는 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건상로 박사입니다 그런데 태경 건상로 박사인데 애명이 몽찬이요 그런데 이제 매연 그 아버지는 스님이 말하여 훌륭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스님이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야 이제 부처님을 잊지 않아야 당신의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 매년 생일 불공도 가고 절에 불공도 가고 그러는데 세 살부터 할아버지한테 하문한학을 공부하겠지 제가 여섯 살 돼가지고 사서상경을 다 보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영리하지만은 이 애기가 엄마가 아들이고 막 전세계 스님이었으니까 절에 가서 스님이 되고 내 아들밖에 못 했고 싶어가지고 자꾸 불안한 거야 그래 신랑을 이제 자꾸 꼬시고 꼬시고 시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를 살림을 낳았는데 점촌 읍내로 살림을 낳았어 점촌 읍내에서 김용석 해봐도 또 얼마가 안 되거든 그래 자꾸 불안한 거야 신랑은 불공 안 듣고 절에 갔었지 그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기 사점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김용석하고 멀리 떨어졌는데 이사를 갈라고 그래 신랑한테 자꾸 멀리 가지고 해가지고 요새 애들은 신학문도 공부해야 되고 자꾸 한학만 이렇게 해가 안 돼 있개로 머리는 좋고 영리하니까 훌륭하게 키우려면은 말은 남아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남아 서울로 보내라 근데 넓은 대지로 가야 안 되겠나 서울로 가지고 그래 그래가 할 수 없이 서울로 가기로 이제 참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 가는 길에 하직 인사를 하러 이제 김용석 하직 불공을 하러 간 거야 간데 여섯 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절에 데리고 불공을 하러 올라가 얘기가 안 올라 그러니까 올라가면 몸에서 막 불이 펄펄나면서 애가 울고 불고 막 구불고 뛰고 막 안 간다고 크고 그러고 또 이제 절에 놔두고 애가 걔 안고 그래 한 몇 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부모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으면 집에 안 오겠나 싶어서 그래 며칠 뛰놓고 한다고 뛰나는 게 그 길로 영원히 절에서 남아 가지고 김용석 강원에서 대교 이력을 다 마치고 일본 유학까지 하고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중학교 선생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제 참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동국대학교가 해아전문학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동국대학교로 이제 참 성격이 되면서 초대 이제 총장을 지내선 분이 혼은 태경이고 이제 법명은 상로여 그래서 태경 건상로 박사라 그래요 그러는데 당대에는 머리가 제일 좋은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한 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스님들 가운데 그 스님의 그 그 스님의 그 모든 옛날에 목판본으로 돼가 흩어져 있는 이식 전체를 성문이법이라는 책으로 상하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이식을 거기서 이제 찾아내고 거기서 간 저걸 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스님들이 그 성문이법에 그 덕화를 안 잊고 있는 분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건상로 박사하고 안질로 스님 둘이 가 건상로 박사는 이제 문경 김용사 본사 스님이고 안질로 스님은 말사 이제 용문사 스님이요. 그 용문사에는 또 옛날에는요. 강원이 요즘으로 한강원에 가 가지고 비구 스님들 강원이 한 군데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집은 어느 스님이 강의를 잘하면 그 스님을 찾아가요. 사집 중에도 서장을 어떤 스님이 서장에 대해 가지고 아주 조예가 깊고 이제 강의를 잘하고 서녀는 어느 스님이 잘하고 그러면 그 스님들을 찾아 찾아 댕기요. 자 능음경은 가면은 저 뭐 봉선사 가면 이제 그 뭐 참 운허스님이 저리다 그러면 거기 가가 보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서는 그 용문사에서는 하음경을 강의를 하는데 하음강당이 용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매일같이 하음경을 해 놔나 그러면은 용문사는 가면은 그 이제 용문사 부목이 하음경을 달달 외운다 그럴 정도로 하는데 그 전에 스님이 안질로 스님이야. 그 둘이 아주 친한 도반이야. 또 둘이 가 되게 강백이고 그래서 둘이 가 자네 머리도 뛰어나고 내 머리도 뛰어났으니까 우리가 누가 머리가 더 좋은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요즘 같으면 아이큐 뭐 검사라도 해보면 되지만은 옛날에 그런 것도 없어요. 해인사를 갔대요. 그래 해인사에 가면은 그 용탑선언하고 홍재함 그 사이에 그 사명생님 피가 있어요. 그 이제 그 홍재함은 그 사명생님의 호우가 홍재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데 그 왜 홍재함이냐 그러면 사명생님 피가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 비문으로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누가 얼마만큼 외우는가 한번 읽어보고 외우기를 하자 이랬는데. 그 두 스님이 해인사 가가지고 그 홍재함에 있는 사명생님 피가 한 번 읽어보고 다 외웠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고부터 이제 아 그러면 둘이 머리는 뭐 한 분 이어고 그 비문을 다 외워서 시험할 수도 없고 뭐 다 좋은 거는 서로가 인정하고 왔대요. 그럭저럭 몇 달이 지나갔대요. 지나간 한 서너 달이 지나간 후에 태경건상로 박사께서 안질로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서로가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으시다가. 우리 몇 개월 전에 그 해인사 가가지고 그 참 홍재함에 있는 사명생님 피를 외우고 한문 읽고 다 외웠는데 그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이까로. 그때 뭐 그라고 나누고 막 나아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이랬는데. 권상로 박사는 다 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머리 좋은 분인데. 전생에 전생에 김용사 그 명부전에서 내 생에는 훌륭한 대강사가 돼가지고. 그 이제 8만 4천 경전을 대통에 물텄지 맥힌 데 없이 외우기를 발언하고. 거기서 무식한 노장이 연불만 하고 살았는데도 그 공대기 사이가 금생에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불교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금생에 원을 세우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에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아미탑을 친견하고 법문 듣고 수기 받고 다랑이를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기를 발언하면 손뚝 떨어졌는데 눈뚝도 보면 서방정도 극락세계야. 그런 원을 세우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해서는 안 되거든.